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토지 등록사항 중 경계와 면적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는 59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용어정위에서 봤듯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이 선은 도상 도면 위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경계에 대한 용어정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요 경계에 대한 일반원칙은 우리가 지목에 대한 일반원칙과 구별하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목 설정의 원칙이 일주일 사용이라고 하겠죠 일필목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 다음에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그 다음에 용도 경종 등록 선의 원칙 이런 것들을 지목 설정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경계에 대한 원칙은 첫째 경계 국정주의 경계 국정주의란 경계는 오로지 국가만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해서 경계 민정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국가만이 결정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경계는 용어정에 나왔듯이 두 경계점 간을 직선 연계한 선이라 하겠죠 그래서 경계는 반드시 직선으로 만듭니다 경계 직선주의 직선주의 그 다음에 경계는 한번 설정하면 토지 이동 즉 분할인 합병 같은 토지 이동 등 그런 특별한 사유 없는 이상 임의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경계 부동성의 원칙 경계 부동성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는 사무처리 기준에 보면 0.1mm 두께로 제도 즉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1mm라는 것은 관념상 우리가 제도할 때 이 두께를 0.1mm 두께로 그린다는 거지 이게 이만한 너비를 갖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위치와 길이만 존재할 뿐 너비가 없다 그리고 양토지의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유일무이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경계 불가분의 원칙 경계는 나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 불가분의 원칙 물론 물리적으로야 나눌 수 있겠지만 이것은 0.1mm를 만약 0.05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관념상 연결한 선의 규격에 불과할 뿐 이런 걸 분할할 수는 없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 다음에 축척종대의 원칙 이것은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등록되었을 때는 정밀도가 높은 축척이 큰 쪽을 따라한다 축척종대 큰 쪽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경계에 대한 일반 원칙이다라고 해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경계 걱정주의 직선주의 부동성 불가분 축척종대의 원칙 그리고 이제 경계에 관련돼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이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이라는 것은 경계가 용어정에서 우리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라고 했는데 도상, 도면에 있다겠죠 그러면 도면에 등록된 선은 출발점은 지상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 실제 지상의 일정한 점을 기초 측량을 해서 도면에 그려놓은 겁니다 토지 모양을 도면에 경계점 위치를 측량을 통해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찾고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했겠죠 물론 그릴 땐 일정 비율을 줄입니다 이걸 축척이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정 비율로 줄여서 그리는데 그러면 이 경계점 위치는 실제 땅에서 어디를 기준을 했느냐 이게 바로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암기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시험장에서 생각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저차가 없는 평탄한 곳에서는 중앙을 기점으로 한다 평안 지역에서 여기 뚝이나 담장이 있다 그러면 이 뚝이나 담장이 가운데 중앙 A 소유 토지와 B 소유 토지 경계의 어디냐 이 뚝이나 담장이 중앙이다 고저가 없을 때는 가운데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저가 있을 때는 어떠냐 높낮이가 있다 있을 때는 높낮이가 있는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있다 그러면 A 소유 토지와 B 소유 토지다 그러면 이 경사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경사면이 아래초 하단부 이렇게 기억해 줘야 됩니다 고저 차이가 있을 때는 경사면의 아래쪽 그 다음에 절토된 지형이다 절토된 지형 절토된 지형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토지 흐름에서 자연적인 토지 흐름에서 토지를 절개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또는 공장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절개를 했을 때는 자 여기 임야와 만약에 여기 도로의 경계선이 어디냐 물론 아래쪽은 명확하지만 위쪽도 여기 경계를 만들 때 직각으로 만들지는 않죠 이렇게 경사를 준다는 경사 이때는 이 경사면이 시작된 점부터 이 지목이 이쪽 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토된 지형에서는 경사면의 오히려 상단부다 하단부가 아니라 위쪽 경사면의 위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수면에 접했을 때 바닷가 또는 강가에 가면 해수면에 접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최대 만조이나 만수에 가장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또 강의 높이 가장 높을 때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육지와 바다다 그러면 바다가 물이 변동이 된다는 조수관만 차이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최대 그리고 간조시가 있고 평균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물이 높낮이가 변동될 때는 항상 평균을 기점하는 게 아니고 가장 높게 도는 선, 최대 만조의 선을 기점으로 한다는 걸 꼭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 최대 만조이나 만수의 그래서 해수면에 접했을 때 최대 만조이나 만수의가 기준이다 하는 거 바다를 막아서 제방으로 바다를 막아버렸다 제방은 방조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바다를 막았다 뚝을 이제 방조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게 지목은 제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방이 이제 건축, 제방으로 막았을 때는 기준선이 어디냐 이때는 이 가운데가 아니고 이 뚝이 바깥쪽 모서리 선 즉 바다 쪽으로 육지에서 봤을 때 여기서 사람이 봤을 때 이 바다 이 바다 방향으로 이 모서리 선 그래서 이걸 바깥쪽이라고 위측 위측 어깨 선 그래서 어깨 어깨, 어깨 괜찮대 사람이라면 양쪽 어깨처럼 보이죠 이게 모서리 어깨 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은 안, 육지 쪽 이쪽은 바다 쪽 바다 쪽으로 어깨 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을 때는 바깥쪽 어깨 선이다 위측이다 위측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고저,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이렇게 기억해 줘야 됩니다 고저,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기준선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계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토지를 분할하다 보면 이건 토지 이동에 또 나오겠지만 여기서 같이 정리해 줍니다 자, 토지를 분할하다 보면 뚝이나 담장 자, 이렇게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이 있다면 어떨 거냐 원칙적으로 건물을 가로질러서 경계를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 말라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네 가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공사도다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첫째, 판결은 이건 강제적 조정입니다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서 판결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연결해서 자르라고 판결 내렸다면 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분할할 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강제적 조정인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자, 공공용 토지를 분할할 때 이 공공용 토지 분할입니다 이 공공용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이것은 지목이 합병의 의무가 있는 지목 11가지 중 8가지가 겹칩니다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같은 이런 공공용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그런데 건물이 있다면 가다, 고속도로가 이렇게 피해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물을 가로질러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할 때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성에 따라 분할할 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공익적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첫 번째는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거니까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공사도 법원 확정 판결이 있거나 공공용 토지를 분할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하거나 도시관리 계획성에 따라 분할할 때 그래서 지 592페이지 예외에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그래서 시험에 보면 이렇게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토지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을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가 있다 나온 것은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계에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를 같이 봅니다 56번 봅니다 토지가 하얀 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경계에 개질을 한다라고 지문이 나와있지만 평균이라는 말씀은 안 된다겠죠 해수면이 접했을 땐 해수만 최대 만족이나 만수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57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는 경계점 위치 설명료 등록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과 관련된다 했는데 자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반드시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게 여러 번 용어에서 최근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문에 들어가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할 것이 개념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구별해야 됩니다 지적공부에 속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이건 지적공부가 아니야 차이점은 여기는 지상이라는 말 여기는 좌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만들어 놓으라는 것인데 지적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여기서 여섯 글자가 이렇게 여섯 글자가 공통이잖아요 여긴 좌표 여긴 지상 그러니까 이걸 서로 바꿔서 대체해서 지문을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잘 봐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세트맨으로 알려준 게 있죠 도시개발사업시행 지적확정증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미치고는 세트맨으로 알아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거니까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57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미치어야 됩니다 58번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재방 등을 토지 등에 편입해서 등록할 때 바깥쪽 어깨 아까 고저 무중 유아 절상 해수만 제외 바깥쪽 어깨라 했죠 맞는 얘기죠 그 다음 59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제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건축물 걸리게 결정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외 있었죠 아까 판공사도 할 때 도시개발사업지구 경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경계 이 때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경계에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보겠습니다 요약지문 593페이지 자 면적은 우리 용어정위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면적은 필지수평면이 넓이다 그래서 수평면의 넓이라는 것은 그 지면 지상에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측량을 통해서 도면에 등록하고 도면상에서 산출한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수평면상 넓이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라 수평면의 넓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단위는 미터법을 써서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종례 척관법상용어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척관법상용어 평 한평은 일보 같은 개념을 썼죠 요것을 제곱미터로 환산시킬 때 참고로 여기다 어떤 개수를 곱하느냐 요걸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척관법상 평이 미터법상 제곱미터로 환산될 때 우리나라는 정확한 수치를 쟀기 때문에 사방 열한자의 넓이가 한평입니다 그래서 121분에 400이란 기수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곱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대략 대략 3.305 8 정도 나가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대략 3.3배 정도 약 그렇다는 건데 요게 120분에 400이란 계수를 곱하니까 평이 제곱미터로 환산된다 요게 계수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자 면적 측정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 도시격을 사업한 지역이냐 아니면 일반 지역 즉 일반 지적도나 임야도가 작성된 지역이냐 에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된다 그리고 면적은 좌표면적 계산법 을 씁니다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 값으로 면적을 산출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일반 지적도나 임야도가 작성된 일반 지역은 자 뭘 쓰냐 평판이나 전자평판 평판이나 전자평판으로 측량을 하고 자 면적은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한다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환경은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거꾸로 이쪽으로 간다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일반 지역은 반드시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가 더 정밀하냐 여러분들 처음 하는 사람은 전자라는 말씀은 정밀한 것 같지만 좌표 면적 계산법이 더 정밀도가 높은 겁니다 이것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 지역이고 여기는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밀도는 이쪽이 더 높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 지역 특색은 세 가지가 있다고 물론 지적공부에서 배우겠지만 그때 같이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좌표 면적 계산법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일반 지역은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축척이란 말은 축척은 거리 비율 즉 실제 거리 분의 실제 거리 분의 도상 거리 비율이다 도상 거리 비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면적은 축척의 즉 거리 제곱에 비례함으로 실제 면적 축척을 제곱하면 실제 면적 분의 도상 면적이란 이런 비례 공식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축척은 실제 거리 분의 도상 거리 예를 들어서 축척이 1200분의 1인지 여기서 A점과 B점을 연결한 도면상 이 점이 거리가 만약 5cm일 때 실제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만약 물어본다면 여기서 보세요 축척 1200분의 1은 실제 거리 X분의 도상 거리 5cm 그러면 대각선 곱해주면 되죠 실제 거리는 5 곱하기 1200cm 미터법을 써야 되니까 이것은 1000cm니까 미터법을 쓰면 60m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면상 거리에다 축척 분류를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오고 이것을 cm를 미터로 환산해주면 실제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측정과 관련해서는 지적측량을 해야 되지만 역으로 지적측량이 13가지가 있는데 지적측량이 아닌 것 측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게 합병입니다 즉 합병시는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다 새로 결정하지만 지적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합병 후의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산술적으로 합산하면 합병 면적이 되기 때문에 지적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경계와 좌표는 필요 없는 분을 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목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측량과 전혀 관련이 없죠 측량은 토지 표시사항 중 경계 좌표 면적 이 세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목이나 지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지적측량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정적이나 면적변동 없이 경계 위치만 바로 잡는 것 지번 변경 이런 것들은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다 역으로 이렇게 아닌 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면적 등록 단임이 단수처리 문제는 실질적으로 면적 결정하는 문제를 물어봅니다 면적 결정할 때는 면적 실제 계산을 하라 즉 여러분들이 지적측량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지적측량 기술자가 지적측량했을 때 면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즉 협의대장 협의대장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할 때 자리수결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런 토지가 있다 이것을 만약 도면에 그랬을 때 만약 지적도나 임야도에 가면 이 토지를 위치를 경계점 위치를 정해놓고 경계점과 직선 연결해 봤더니 이런 토지가 나왔다 10번째 토지대장 이 토지 넓이가 얼마냐 이게 바로 면적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 지표에서 산출한 게 아니라 이것을 도면에 그려놓고 이때 그릴 때 일정한 비율 이걸 축척이라고 한다고 했죠 일정한 축척으로 만약 1200분의 1이다 1000분의 1이다 이런 축척이 있다는 걸 줄였을 때 이걸 산출할 때 도면에서 지적측량 기술자가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산출한 면적이 485.45제곱미터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을 토지대장이나 이메아 대장에 등록할 때 대장에 등록할 때 면적을 결정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겁니다 만약 1200분의 1 예를 든다면 이런 축척이 있고 그 다음에 500분의 1이 있다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디가 축척이 크냐 이렇게 이게 큰 축척이라는 이건 작은 축척이죠 상대적으로 축척 그러면 축척 분모가 이렇게 100단일 때와 1000단일 때가 있는데 1000단일 때는 이때 면적 산출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단일 때는 최소값 먼저 최소값이 얼마냐 최소값이 1제곱미터가 최소값이에요 여기는 0.1제곱미터가 최소값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록 자릿수 어디까지 등록할 것이냐 등록 자릿수 1000단일 때는 이 자리 즉 1의 자리 제곱미터 자리 제곱미터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거 여기까지 등록한다 그리고 여기까지 등록하니까 이 뒤를 정리하겠죠 그 다음에 100단일 때는 축척이 크다 보니까 좀 더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소점적으로 들어간다 여기까지 자수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곱미터 이하 이하 한 자리까지 들어간다 제곱미터 이 한 자리 이해하기 쉽게 소수 첫째 자리입니다 법 조문에는 이렇게 제곱미터 이 한 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제곱미터 자리라는 것은 1의 자리까지 라는 얘기죠 그러면 등록 자리수와 최소값 결정됐다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 등록자수 이 밑에 남는 숫자가 어떻게 될 거냐 만약 여기까지 등록한다면 이게 남는 숫자 단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등록한다면 이게 남는 숫자 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처리 방법 끝수 끝단자니까 뒤에 남는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일정한 기준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천 단위가 넘어갈 때는 제가 지적에서는 축적은 총 7가지라겠죠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 총 1가지인데 천 단위가 넘을 때는 0.5가 기준값입니다 축적분의 1과 100단위죠 500분의 1과 600분의 1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포 작성지역 원칙이 500분의 1으로 경계점 좌표 등포 작성지역과 600분의 1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이 이때 기준값이 0.05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값 즉 0.5나 0.05를 가지고 남는 단수와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보다 크냐 남는 숫자가 초과하는 거냐 또는 이거보다 작으냐 또는 같으냐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초과할 때는 이때는 올리면 돼요 올리면 작으면 버리면 됩니다 이때는 같을 때는 이때 바로 5,4,5이 번다 5,4,5이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5일 때는 버릴 수도 있고 5일 때는 올릴 수도 있다 버리거나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버리는 경우와 올리는 경우가 어떠냐 버리는 경우 구하고 끝자리가 이것은 0이나 짝수로 끝났으면 버리고 구하는 끝자리 홀수로 끝났으면 올려서 짝수로 만든다 결국 0.05나 0.05로 끝났으면 항상 짝수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단수 처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적분과 1200분의 1인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485까지만 등록해야 되니까 남는 단수가 얼마냐 0.45가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 구하고자 값이 얼마 기준값이 0.5와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를 결정해야 되죠 이때는 작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로 485로 등록한다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은 조건이 500분의 1이면 어떡하냐 이때는 소수 첫째 짜리 제공들의 1자 여기까지 등록해야 되요 그럼 남은 단수가 얼마냐 이때는 0.05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때 기준값 0.05와 비교했을 때 어떠냐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어디냐 같다 이거죠 같은 것 5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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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사입 6사입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축척을 무시하고 100단위대의 방법을 쓰시면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 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면적을 산출하는 것을 토지 대장, 임의하 대장이 등록할 때 자릿수를 결정하고 밑에 남은 단수를 정리하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특별히 계산기 가지고 계산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도표를 잘 이해하시고. 자 593페이지 예제 하단에 나온 예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포 작성 비지된 지역에서 지적측량 결과 산출한 토지 면적이. 자 여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수정해놓아야 되겠습니다. 330.5501인데 여기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집어넣으세요. 330.5501일 때 이렇게 됐다면 이걸 토지 대장 등록할 때 면적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자 경계점 좌표 등포 작성 지역이라고 했죠. 100단위대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럼 어디 제곱미터 이 한 자리인 소수 첫째 자리까지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남 단수가 얼마가 남았죠. 여기서 0.0501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 기준감 0.0와 비교해 봐라. 0.0와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 그래서 이때는 요것만큼 크죠. 초과합니다. 초과하니까 올려서 330.6으로 등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593페이지 하단에 예제 중에서 이렇게 5자 하나 집어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임야도에서 산출한 면적이 823.5인 경우 824.5인 경우 임야대장에 등록한 면적. 이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의 경우는 축척이 일반 축척은 6천분의 1입니다. 임야도는 3천분의 1과 6천분의 1밖에 안 씁니다. 즉 축척 분모가 다 요 천탄에 넘죠. 그러니까 제곱미터 자리 1위 자리식 자연수값만 등록하고 소수점 이하를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0.5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단수 처리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 823.5다 이렇게 나왔으면 임야대장에서 823.5다. 그러면 등록 잘 수 여기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등록하려고 봤더니 남은 단수가 얼마야? 0.5죠. 기준감 0.5와 비교해 봤더니 크냐 작은냐 같다는 거죠. 같으면 5사에 배워야 됩니다. 5사에 배울 땐 그거 그냥 끝자리가 1위 자리죠. 이게 홀수니까 올려서 824로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24.5도 마찬가지. 자 824.5도 결국 단수가 0.5로 끝났으니까 같으니까 5사에 배워야 되겠죠. 이때 구워진 끝자리가 4. 짝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야 되겠죠. 버려서 824. 자 823.5일 땐 5사에 배워서 올려가지고 824. 824.5일 땐 버려가지고 824. 전부 다 5사에 오입 결과. 자 823.5와 824.5는 결국은 면적 결정 값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면적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록 사항 중 자 지번 결정, 지목 결정, 경계 면적 결정까지 봤고요. 자 이제는 좀 쉬었다가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지문 몇 개 간단하게 얼마 없으니까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이어서 60번 문제 경위 측량 방법을 세부 측량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에 의한다. 자 경위 측량 방법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죠. 그때는 좌표면적 계산법. 일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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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 이미 하다 작성 지역에서는 면적은 전자면적 측정에 의하지만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이때 측량 도구가 바로 경위 측량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때는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합니다.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등록비 등록 사항에 대하겠는데 면적은 토지임야 대장의 고유한 등록사항이다. 경계점 좌표등록비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62번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1필지 면적이 0.1 정도 미말된 0점. 자 축척 분모가 이렇게 1,200분의 1이죠. 최소값이 1이죠. 1 최소값이 1제공사 미만일 땐 1로 등록하는 겁니다. 0.1이 아니라 1제공사 미만일 땐 1로 등록한다. 이게 최소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62번 지문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63번 지문 보세요. 경계점 좌표등록 등록한 지역에서 1필지 면적 계산값이 1029.51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1029.5551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경계점 좌표등록 작성지역이죠. 축척 분모 100단일 때 계산 벌써 해야 되겠죠. 그럼 제곱미터 이 한 자리까지 등록합니다. 즉 1029.55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남는 계획은 단수란 말이에요. 얼마 0.051이 남았으니까 기준값 0.05을 비교하니까 이것보다 크죠. 초과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1029.6으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64번 문제.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1필지 면적을 계산값이 0.050 제공이 됐다. 토지대행 등록할 면적이 결정 오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축척이 100단일. 500분의 600분의 100단일. 분모가 100단입니다. 이때는 축척이 크죠. 이때 최소값이 0.1이라고 했죠. 최소값이 0.1 제공이 된다는 것은 0.1보다 작으면 그냥 0.1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산출한 면적이 0.050은 0.1보다 작죠. 그냥 0.1로 등록하는 겁니다. 최소값보다 작기 때문에 0.1 제공미터로 등록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기출 지문들 최근 그걸 중심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지역 공부를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